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 주말이에요 놀러가기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너무 조금 살짝 덥고 주말 지금 시간은 12시 점심시간 정도 됐는데 제가 예전에 진상손님 중에 금팔찌 맡기고 5만원 빌려가신 분 그 금팔찌를 제가 소장하고 있었거든요 무려 소장기간이 한 17년 정도 갖고 있었어요 17년 짜잔 금팔찌 진짜 금 같죠 이 금팔찌를 맡기고 가셨어요 5만원 빌려주실만 하지 않아요? 제가 대학시절 얘기니까 손님께서 택시비 차비 없다고 빌려주면 내일 주겠다고 한 담보로 받은 금팔찌 아직도 5만원은 받지 못했고 진짜 금 같지 않나요? 그쵸 그쵸 근데 너무 이렇게 금팔찌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18K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또 찍어 있어요 근데 18K 뒤에 다른 영문도 적혀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금, 도금을 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금팔찌를 이렇게 조폭 아저씨들이나 끼고 다닐 만한 금팔찌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을 계획이에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선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금팔찌 갖고싶으신 분 저희 가게 방문하시면 이거 지금 이제 짝퉁 금팔찌 제가 드릴게요 저한테는 아니면은 뭐 댓글이나 뭐 오시겠다고 하시면 저희 삼낭진에 있는 이마트로 오시면은 제가 이 팔찌를 선물로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을만 하죠 금팔찌